안녕하십니까 마이크몰에서 마이크의 분석과 상담을 맡고 있는 정관이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SAMSON SE50 연극용 무선 이어셋입니다. 보시는 대로 저는 왼쪽 볼에다가 마이크를 테이핑을 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무선 마이크는 젠하이저 XSW 시리즈입니다. 젠하이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SU-0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분리형이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마이크 부분과 케이블 부분, 커넥터 부분이 다 분리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커넥터를 통해서 각각 젠하이저, 슈어, AKG, 오디오 테크니카 등의 무선 마이크에다가 골고루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음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대로 이 정도의 수준,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이런 이어셀을 사용할 때는 꼭 여기 테이핑을 하셔야 됩니다.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떠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입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가 약간 좀 감이 멀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고요. 그리고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귀에 거는 부분에는 약간 고무줄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구조물과 안에 있는 고무줄 사이에 귀를 관통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크 이 부분에다가 테이핑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테이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커팅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지금까지 샌슨 S250 연극용소 리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